아 시작됐네 98년도 있었던 일입니다 어우 이쁘다 주인공 이쁘네요 장의사라는 직업을 택했는데 그게 맘에 안드나봐요 할머니는 저번 주위에 오신 사람은? 형이 모두 필요해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제 선생님이 제 선생님이 배달에 이쁠한 수입을 다룰 수 있는 다른 값을 하는 딸기의 재고양신 literacy 그거는 좋겠네 date 그러는 거에요? 살해가 보통 나의 버려지는 거에요? 아니, 아니요 그지, 비가 잘 못 버는데 방금은 실제로 여기 여기 바다지 google 아, Rebecca 그저 나야 그지 리버필드라는 곳이 좀 약간 좀 악명 높은 곳인가 보네 리버필드에 있으면 뭐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뭐 이런 얘긴가 리버필드 할머니가 또 목걸이를 건네줍니다 음 음 음 음... 네... 이거 스토리 못 알아먹는... 사람 없죠? 네... 주인공이 장의사 직업을 택해서 리버필드라는 곳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됐다는 얘기를 할머니랑 나눈 내용인데 거기도 델버 선생님이라고 주인공한테 큰 도움을 많이 줬었던 선생님 인맥으로 인해서 여기서 앞으로 일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한 부분이고 할머니는 이 리버필드라는 곳이 그렇게 뭐 썩 좋은 그런 곳이 아닌다 그래서 네가 걱정된다 이 목걸이라도 하나 가져가라 이런 내용이에요 연필을 좀 챙기고 퀵인벤토리를 열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퀵인벤토리 연필... 퀵인벤토리 연필... 리버필드 영안실... 방부처리 보고서... 주인공 이름은 레베카입니다 너한테 이걸 주는 걸 잊었네... 내 책상에 연필이 있으니 가서 서명해줘 고마워 서명했죠? 예... 레베카... 들어갑시다 자... 한구의 시체가 있습니다 레인먼드 달튼 아... 오늘 평가받는 날이라 그랬거든요 예... 실습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5mm 아... 도착할 거에요 4mm 이제 2mm 중국에 있는 3mm 4mm 5mm 2mm 7mm 2mm 3mm 4mm 들어가세요 영원한 영면으로 수레가 치워놓고 뭐 좀 들어가시고 영면을 취하십시오 오늘 제 실습 시체입니다 할머니 같아 보이죠 아무래도 이런 영원실에는 나이 드신 분 수명이 다해서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할아버지를 넣고 할머니를 데려왔어요 클립보드 한번 봅시다 할머니 이름은 도로시 페이지라는 할머니고 나이가 87이시네 많이 잤셨네 사실만큼 사셨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쨌건 내가 직업으로 앞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시체만 또 갖다 놓고 전달 받을 수는 없으니까 머리 어깨부터 특이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에 딱히 특이점은 없어 보이죠 손쪽 볼게요 이게 뭐죠 뭔 욕창같은게 좀 있네요 손바닥은 깨끗하고 좋습니다 창문이 갑자기 확 떨어졌죠 냄새 나니까 냄새 나니까 다시 열게요 종아리 한번 쓱 보고 종아리에 어 좀 피부가 안좋아요 그죠 보이죠 이거 뭐라 그러지 구멍이 좀 뻥뻥뻥 뚫려있네 에 두창이 걸리셨나 여기 발등에도 좀 이런 어 트러블들이 좀 보이죠 에 뒤집어 보고 여기 등에 점 같은게 좀 있으신 것 같고 가슴 위에 여기는 그냥 빨간 점이시네 깨끗합니다 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 일단은 뭐 적었어요 전부 어 컴퓨터를 기록으로 컴퓨터 입력하라고 어 아직 뭐 발견 내가 못한게 있나 어 잠깐만 이마에 뭐 있네 이건 아 이렇게 봐야되는구나 어 오케이 다 됐습니다 자 컴퓨터에 좀 입력 좀 해야될 것 같아요 자 리버필드 네트워크 사용법 어 뭔소리야 방금 저한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어 시발 변태의 새끼 아니야 방금 귓속말로 나한테 유타야 이랬잖아요 어 희원하네 자 나이는 87 도로시 페이지 머리 점이 있어요 왼쪽 어깨 점이 있어요 오른쪽 어깨 특이점 없습니다 왼다리는 혈관종이 좀 있구요 네 아 오른팔에 오른팔에 어 아닌가 왼팔 오른어깨 오른어깨에는 아무것도 없구요 자 왼다리 왼다리 발진 있습니다 도로시 할머니 자 왼팔 왼팔에 뭐 특이점 없구요 오른다리에 잡티가 좀 있습니다 네 제출할게요 다했죠? 여기서 뭐 하라는거 같은데? 여기서 뭐 하라는거 같은데? 어 가져오라고? 안 가져와지는데? 프린터기 아까 형이 입력했다고 아 내가 안 갖고 왔나? 프린터 아 아 이거 안 갖고 왔구나 오케이 도로시 페이지 할머니에 대한 기록을 싹 오케이 방부처리 자 이제 진짜 일이 남았어요 진짜 일 감독관님 해야될 전부 리스트에 적어놨다 자 니들인젝터랑 바늘을 이용해서 턱을 닫힌 상태로 일단 고정을 해라 니들인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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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요 그리고 바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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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요 자 니들인젝터랑 바늘을 가지고 할머니 턱 턱 턱주가리를 고정을 해라 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네 자 자 음? 이거 맞아요? 턱을 닫힌 상태로 어어 됐다 됐다 된거야? 음 딱딱 넣으라고 딱딱 오케이 딱 딱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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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이렇게? 아 위로 올려서 이렇게 오케이 됐어 오케이 딱 바늘로 오케이 좋았어 다음 퀘스트 눈 덮개를 끼워 눈을 닫힌 상태로 고정해라 눈 덮개 할머니 눈을 덮어줍시다 아 여기다 눈에다가 아 눈에다가 저 니플 패치 마냥 해가지고 오케이 됐어 자연스럽구만 그리고 다음 할 일이 펌프에서 방부액을 섞어라 글루타르 알데히드 에탄올 습윤제 폼 알데하이드 여기 있네 폼 알데하이드 아 아이템 떨어뜨리고 가야라고? 오케이 좋아요 엄마 뭐야 이게 지금 맞는 일입니까 지금 선생님 허우 참 자 봅시다 그리고 메스로 경동맥이랑 경정맥을 절개하십시오 메스 메스 경동맥 경정맥 파리겠죠 아니 아니구나 싸 어우 그 다음에 경자를 이용해 pvc 튜브를 양혈관에 고정하고 방부처리 펌프에 연결하십시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경자 이게 경자인가 pvc 튜브를 pvc 튜브 pvc 튜브 pvc 튜브를 양혈관에 고정해 pvc 튜브가 필요하겠네 pvc 튜브를 통해 제 Bilal 가위가 경자야? 어어 경자씨를 불러오라고? 오케이 동맥 경좌를 이용해 에이 씨X 뭐 다른 게 필요한가? 이건가? 이거 같아 왠지 맞네 오케이 받아서 요거를 받아서 오케이 고정시키고 PVC 튜브 연결해서 버튼 싹 거기서 피가 나오겠지? 피를 쫙 빼내 그냥 방부처리 펌프를 잡고 절개 부위를 닫으세요 빈 방부처리 펌프를 침입하고 투간 침입을 목강에서 하죠 됐으 끄고 빼고 절개 부위 닫고 빈 호백 방부제로 채우고 투간 침입을 목강해 방부제를 채워 엄마 깜짝이야 복강에 삽입 창문에 못 봤어요 여러분들 창문에 뭐 있었어 아 있었다니까 화장실 벽장에 세제를 섞어 탱크 클리너를 만들고 방부처리 펌프에 부으라고 화장실이 여기였었죠? 탱크 들고 세제를 섞어 탱크 클리너를 넣어 석구라고 했는데 방부제 넣으라고 했잖아 화장실 벽장에 세제를 섞어 섞어? 벽장에 세제 넣었는데 넣은 걸 섞으라는 얘기지? 음 클립보드 치우기 클립보드를 버려 클립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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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어 나머지 하나 어딨어 내가 버렸는데 이미 하나 가지고 있어 이거 아닌데 여기다가? 어 여기다 쌓았다 오케이 여기다 놓는거구나 맞네 오케이 됐네 섞었어 굿 펌프에 붙고 하나 더? 아 다 했네 오케이 버리 보습용 클리너로 미은상을 싸악 싸악 어 이미 봤던 장면이야 안 놀래 오케이 집으로 가라 이말이야? 시신을 냉장실에 보관하라 이랬는데 그냥 가라고? 오케이 소소 아 좋았다 아 이제 장이사로서 새롭게 태어난 주인공이에요 있었던 일을 친구랑 얘기하고 있네 어 나는 근데 진짜 지인이랑 이렇게 일상 얘기 나누는 전화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공감받으려고 하는 거겠지? 가볍게 무시할게 하 하 많은 말이긴 해 음 시신 세고 들어왔다고 주인공 말고는 처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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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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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먼드가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다고 모든 일을 이렇게 짬 처리한다고? 하 하 아 아 호 아 엇 공감을 해주는구만 하 아 타 아네 굉장히 설레나보다 시체땎은 Magazin 상의사 일이 난 무서울 것 같아 그치 밤에 시체 쇄골을 시체라고 생각 안하고 일감이라고 생각하면 일 편하다고? 나는 아닌데 난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전화 오겠죠? 봤죠? 전화 오고 뭔 말이야 이게? 비행기가 시작됐다는 걸 알 뻔했다 정말... 그냥 외워 그냥 외워 르베카가 안 되는 거 같아 당신과 다른 사람에게는 안 되는거 같아 또한 그가 너무 무서워 그러면 뭐 해야 돼 저는 그 날에는 안전하게 일어나고 저는 그 날에는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고생하고 좋아? okay we have ball file the paperwork everything treated like a normal day staying focused will help I left something for you on the desk I'll call again when you get to the embalming room no wait what the fuck since seen what we think like here okay 뭐 없어 갑자기 레이먼드 선생님 이상한 소리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 별새 등등등 여기 좀 줬고 내 개인 사물함에다가 뭘 넣어놨다고 했는데 여긴 화장실이니까 그런 거 없겠죠? 방부 철회실로 가는 열쇠 방부 철회실로 가는 열쇠를 이렇게 발동시켜야 되는구나 어 됐다 열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무서워 네. 악마 이름을 알아낸다. 빙의된 몸에 악마를 속박하라고? 갑자기 테마사로 전직하는데? 이거 맞아? 갑자기 테마사 피아노? 어떻게 된다. 아무거나 되는 것 같은 경우는? 들어 보겠습니다. 알 수 있는 제목이. 타고 있는 정체로 변한 몸에 맞게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이 자리에 있는 그 장소는? 문이 넌? 좋은 luck, Rebecca. 죄송하지만, 이거 한 번을 일하셨을 때. 진짜 이상해. 뭐하러. 그냥 프로페셔널한 사람을 잡고 시작해볼까요? 캐비넷에 중요한 거 넣었다고 그랬거든? 카세트 테이프 야간 근무 시스템 악마 이름이 퍼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 아이디카트는 제 개인의 주소장입니다. 뒷쪽은 전통코드입니다. 사용하십시오. 제 개인의 전통코드는 반응에 있는 기능을 누른 전통코드입니다. The more you are from possession, the more time you have. The closer you are, the more the demon will make itself known, allowing you the information to guess your name and the body it's bound to. The only way I have found to tell how far along a possession is on your own is to scribble on a piece of paper. Don't think about it. Just scribble. Look carefully and I understand why you have roots in a piece of paper. 너무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네 At least I can get track of things 잘 맞는 게임이라고 하네 음 아까 그 시신 처리할 때 쓰던 모든 것들을 다 여기다 놔뒀네 음 일단 뭐 적힌 대로 뭐야 이건 오 열쇠 열쇠 명한신 열쇠 어 아저씨 카드 8112 많은 정보를 얻게 됐어 지금 레이먼드 밖에 있는 지하실 열쇠가 필요해요 세제가 부족한데 전에 밖에 지하실에 가져온다고 하셨던게 기억나네요 아무도 그 지하실에 들어가지 않길 원하는건 알지만 여분의 열쇠가 있으면 모드가 편할거에요 조우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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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에 wagee 뭐 increasingly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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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러블? 채팅창 왜 얼렸다? 왜 녹였어? 잘못 누르신 것 같아요 이거 칼자국이 이렇게 많이 나있네 몸에 긁힌 자국 같은 손톱 윗발자국 같은 게 좀 나있네 칼자국 같은 게 좀 나있네 그녀가 니들인젝터랑 바늘 니들인젝터랑 바늘 니들인젝터 바늘 아가리 고정 아가리 고정 아가리 고정 아가리 고정 아가리 고정 아가리 고정 잠깐만 됐어 눈덮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눈덮개 눈덮개 여기 없는 맨 밑에 있나? 어 눈덮개 여깄네 눈덮개 어? Who are you? 아무도 없죠? 나 귀신 들렸나보날 눈으로 가뭄이소 눈으로 가뭄이소 자 그리고 펌프에서 방부액 펌프 어 글루 아까 그것들이지? 펌프액 글루타르 알데이드 습윤재도 필요해 일단 습윤재 하나 쑤셔 넣자 습윤재 어? 살초기 500개 너무 고마워 나이도 나이도 살초가 고마워 야 이 게임 존나 재밌다 살초가 좀 보다 가라 이 개새끼야 아 진짜? 어우 감동이다 감동이야 정말로 에탄올 에탄올 싹 폼알데히드 알데히드 싹 글루타민 에탄 글루타드 요거네 알데히드 오케이 했고 사약한 시약을 갖고 오라네? 오래된 캐비넷 안에 있다는데 소용카스테이버 추방시키는 방법 악마를 지구국으로 추방하려면 악마를 빙이 된 몸에 결박하고 불태워야 된다 캐비넷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건은 네 도구고 가운데 있는 점토판을 명판이라고 부른다 올바른 구성을 배치하면 악마의 이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야 특수 시약 특수 시약 어 요거 악마를 자꾸 먹어 악마가 없는데 악마를 자꾸 먹어 어? 장의사야 테마사야 경전조각 마크 어차피 man paper combusts the sigil has been revealed somewhere in that area? they can be anywhere so look on walls, under objects, inside furniture anywhere the demon will inscribe in sigil over time to try and hide them, check regularly once you uncover the sigils, use the nightshift database to decide which demon you're dealing with and use that knowledge to create the mark the steps are simple 인정을 찾아내고 명칸을 완성한 다음 시신에 올려 오케이 깡금하네 세 줄리압 좋다 개재끼야 내가 확실히 화장탈을 태우라고 일단 석자 사악한 시약 5인? 무슨 일이야? 문 닫어 이 얼굴 지랄이야 개재끼야 그 다음 메스를 메스로 경동맥과 경정맥을 결정 저거 악마가 올 수도 있다 그랬거든? 요거 하나 가져가자 경전 조각 여기 악마가 있다는 거네 여기 악마가 있다는 거네 엄마 메스로 경동맥과 경정맥 아 씨X 메스 메스 경자 그 다음에 튜브 튜브가 튜브가 어딨나 놀랐죠? 놀랐죠? 시인자분들 놀랐죠? 쫄았죠? 쫄보시끼들 쫄았죠? 바로 쫄았죠? 에휴 찐따새끼 에휴 찐따새끼 쫄보시끼들 쫄보시끼들 pvc 튜브? 이게 맞나? 다용도백인데 이건? pvc 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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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 이거 pvc 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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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야 pvc 튜브가 없어 다형도 100 설마 적은가 진짜 아 아래 있었어? 눈덮이야 임마 다른 사람 좀 열어버렸고 어? 뭐야? 이거 뭔가 사인이다 쥐 그치? 이거 뭔가 사인이야 사인 아직 확실하게 게임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여기 있나보다 에이 여기 있었네 튜브 어? 아까 번호 있었잖아 번호 번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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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12 그렇지 이게 아닌가봐 일단 할 일부터 하자 뭔데? 또? 방부 처리 펌프를 작동시켜서 혈액을 모두 빼내라 오마니 밤매옴 오마니 밤매옴 오마니 밤매옴 어? 아까 그 모양 그치? 어 쥐같은 이런 아 동그라미 이렇게 이게 이게 맞는 이 모양이 맞나봐 이렇게 어 그래 이거 그치? 이거 어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하면 된다 이 말이잖아 4개인가 찾아야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어 빈 백 빈 소 백 가지고 방부제로 채우고 투간침 방부제 투간침 가지고 있어요 뭐가 또 튀어나올 것 같아 왠지 좀 무서운데 어 하나 올려놓을까? 그러면 뭔가 좀 좋을 수도 있는데 그치? 하나 올려놓자 자리 같은 건 없을 거 아니야 그치? 일단 쥐 화장실 벽장에 세제를 섞어 랭크 칼이 남았는데 아까 했던 그 작업 이야 엄마 왜 이래 엄마 왜 이래 누구야 누구야 왜 왜 왜 뭐 있어? 뭐 없잖아 씨발 야 뭐야 미친년아 나 나갈래 이리 야 부적을 받아라 아 씨발 아 거울 보고 있으라는 거잖아 아 아 씨발 아 씨발 아 아 뭐 없어? 뭐 없어? 어 나 미쳐 아 아 씨발 야 아 미치겠네 인연 짜증나게 하네 아 미친년 아니야 물 내렸어 물 내렸어 씨발 야 어쩌라고 씨발 년아 난 내 일을 한다 걔 같은 년아 걔 같은 년아 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짜증나 씨 발 진짜 없어져 있겠지? 아 씨 말년 사진을 챙기라고 손가락 윗바카를 키우고 있네 사진 어딨어 이거 이거 허어 죽음의 파벌에 다다른 해 창조자의 탄신일 아마 여섯자리 숙지할 것이다 어 사라졌다 그치 그 그 근거 비범인 것 같아 내가 봤더니 아까 보스패드 어딨어 저저저저저제 냉장실에 근데 뭔가 더 있지 않을까? 어? 어, 여기 있다 어, T 어, 나 좀 잘하는 지도 인정? 아, 저 NO! 자 다음 시즌 근데 재밌다 어? 뭐야 가도 되는건가? 오오오오오 이미미미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자, 36살이네 왜 이렇게 빨리 나랑 동갑이잖아 1마 나랑 동갑인걸? 오른쪽 뺨, 왼쪽 뺨 발 한번 볼까? 없고 발 한번 볼까? 없고 잡티 검은색 흑점 음 1마의 이름은 음 아, 리젤랜드 아, 리지 네드 클라크 클리크, 클라이크 머리에 혈관종 있고 왼팔에 점 있고 왼다리에 발진 어? 아, 왠어께 좌상 어? 누군데 너? 어? 아, 왠어 아, 왠어 아, 왠어 아, 왠어 엄마! 어? 잠깐만 내가 지금 얼마나 홀렸는지 알 수 있대 나 지금 좀 홀렸네 엄마 여기 뭔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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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선가 빠졌는데 뭔가 여기 있을 법한데 나 지금 많이 흘렸네 나 지금 많이 흘렸어 귀신 씨발람한테 불 켰을 때 뭐가 보였다고? 아니야 저 전구 같은데 그냥 전구야 분명히 여기 문양 하나 더 갖고 와볼까 이쯤에 의해서 확 꺼졌단 말이지 아 모르겠다 또 같은 작업의 반복이겠구나 딱 딱 딱 아가리 아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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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여무시고 눈을 뜨시오 닫고 펌프의 방부액 열어주고 표백제는 아니야 글루타 포멀데이 넣었어 리시빌드 아니야 에타놀 습윙제 오케이 습윙제 왜 자꾸 불 꺼지고 지랄이야 불 꺼지마 이 씨발 놈들아 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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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는데요 어? 아 석석석 다행히 아 사악한 시약 넣어야지 아 맞다 맞다 시약을 안 넣었네 헤헤헤 쏘리 그래서 한번 사악 켜주고 없어 목 열고 목 열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이렇게 힙 빼고 아멘 아멘 그니까 이 사람들 하는 일 대단하네 실제랑 똑같겠지 뭐 근데 어줍지 않게 게임에서 하는거 이런거 보고 막 해보려고 하면 안되지 실제로 하는거랑 이렇게 게임으로 간략화 시켜갖고 하는거랑은 완전 천지차일텐데 뭐 뭔데 날 시험에 들게 하진 마우스 써 날씨가 너무 좋더라 날씨가 너무 좋더라 날씨가 너무 좋더라 자 이제 면상 닫자, 면상 쇼쇼쇼... 눈떠봐 눈떠봐 눈 떠봐 깜놀시켜봐 뭐타쥬? 병신 새끼쥬? 냉장고에 부과 졸라 빠르네? 아 근데 이번에는 크게 어떤 저기 단서를 못 얻은 게 좀 아쉽다 단서가 1도 없네 옆으로 여기서 단서가 확 꺼졌는데 여기 뭔가 있었을텐데 가자 그냥 문짝 뒤에? 어? 형 아니야 여기서 확 꺼졌단 말이지 도저히 모르겠어 밝기를 좀 올려볼까? 아 전혀 모르겠어 아 전혀 모르겠어 음 음 음 여기서 꺼졌으니까 여기 부근에 있겠지 야 어렵네 가자 그냥 어 이 아줌마 왜 먼저 나와있어? 난 저 아줌마 꺼낸적이 없는데 왜이래 왜이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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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겠지? 아 씨발 무섭네 갑시다 아 저거 왜왜왜왜왜왜왜왜이래 아 저거 왜왜왜왜왜왜왜이래 버그 같아 진 근데 진짜 물리법칙이 어긋나면 그럴 수 있지 존나 거슬리네 어우 시끄러 지하방이 있어 또? 존나 웃었겠다 지하방이 있다고? 씨발 진짜? 씨발인데 그거 소리 지리네 흠흠 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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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이거..이거..어? 뭔소리야? 어떤 새끼가 웃었어? 어떤 새끼야? 웃어? 웃긴가보지? 나 지금 많이 미쳐있다 지금 나 지금 많이 미쳐있어 지금 귀신한테 상당히 좀 홀려있는 부분이야 엄마! 와..이거 씨발.. 사람 미치게 만드네 정신적으로 일단 빨리 할걸 빨리 해버리자 아우 씨..정신없어 바늘 바늘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끄러 아우 씨끄러 누가..누가 똑똑거려! 아우 아우..밟기 다시 내릴게 아우.. 아우..돌나 시끄럽네.. 일부러 저러는건가? 됐다 이게 지하진가? 뭔데요? 악마들의 이야기인가 보다 맵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든다 열쇠도 못열어 열쇠 안돼 오브젝트가 아예 안붙어 지금 4 1 4는 입을 다물었고 1은 입을 열었어 그리고 4는 입을 열었고 4 1 2 4 정아 정아 머리위에 맨 끝머리에 1 2 3 6개 6개의 네모가 있는데 그중에 맨 마지막 거 그치? 이 6자리 숫자에 대한 그런거 같아 그래 첫번째 숫자는 1 첫번째 숫자는 1 그리고 다섯번째 숫자는 4 맨 마지막 숫자는 4 다들 기억좀 해줘 고맙다 얘들아 엄마 얘는 아무것도 없는데 세번째 숫자 7 세번째 숫자 7 이상하지 않아? 얘 볼때 얘가 자꾸 나 쳐다봐 그치? 너 뭔데? 너 뭔데? 10세끼야 자 네번째 숫자 0 뭐가 있어? 열쇠 열쇠다 열쇠 자 그럼 종합해보면 어떻게 되지? 1 뭐 7044 1 뭐 7004 자 이 새끼가 힌트거든 지금 이 새끼가 힌트인데 이 새끼가 의미하는게 뭘까? 이 개새끼 어? 시발놈이 1 뭐 7044 맞잖아 그치? 1 뭐 7044 얘를 넣을때 얘가 자꾸 여기 쳐다본단 말이지 아! 7 1 1 7 7 7 0 44 맞지않을까? 그치? 얘 봤을때 같다고 하니까 그치? 어 확인 음 열자 오우 니가 악마야? 니가 악마야? 뭐 피를 주네 이거 가라고? 무덤으로? 177044 177044 게임 잘만들었는데? 어? 레이먼드한테 뭔가 비밀이 있구만 레이먼드한테 뭔가 비밀이 있구만 그치않아? 복도 쪽에서 아까 내부가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반대쪽일거야 저쪽에서 꺼졌거든 분명히 여기 있을거라 분명히 이거까지는 퍼즐의 악이었네 그치? 아 반대편이라고? 여기 도저히 아니야 도저히 아니야 어 아니야 비번이나 입력하러 가자 어? 어? 하나하나 다 해보는거지 뭐 근데 얻어 걸렸어 지금 열쇠 얻었어 지금 지하실 열쇠? 그러니까 1970 44 044 지하실 문 넌 왈쾌 위쪽에 있지 않았나? 여깄네 어 열렸다 어 여기도 열렸다 아니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효과의 엑소시스트 생각나네. 눈 입구를 열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엄마 무슨 소리야? 엑소시스트 생각나네. 오 있다. 엑소시스트 생각나네. 이거다. 이거 문양 아니야? 그치? 그녀는 무슨 말이야? 그녀는 무슨 말이야? 그녀는 무슨 말이야? 내가 도와줄게. 그녀는 무슨 말이야? 문양은 마지막 문양 이거 같은데? 그치? 마지막 문양 맞추고 하면 될 것 같아. 마지막 문양은 아니네. 어? 아닌데?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일기가 뭐야? 엄마! 뭐 왜 그래 또? 할머니! 여기 가라고? 나이ember 내가 생겨야하는거야. 지금 나를 내 생겨야하는거야? 그녀는 내 생겨야하는거야? 카데즈가 남아있어 남아있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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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쉣 연출 미쳤는데 비닐 연출 미쳤는데 파트 간추를 I can't hold anything else. 자, 닫고 I already have one of those. 거의 장에서 다 됐네. 존나 똑똑하네. 다 됐네. 다 됐네. 오! 지모 떼어 날라가고 지랄이여. 내 카드. 접근 금지. 뭐라고 적혀있는데 막상 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세면대 표식이 있다고? 어? 있다! L! 불이 여기서 꺼졌으니까 여기 벽 반대쪽 이쪽이었네. 씨발! 하하하하 L L이 이거겠지? 아, L, L, L 이거네. 오케이, L. 이건 게임이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마지막 단서는 어디 있을까?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어딘가 있는 거야. 어, 여기 있다. 어, 마지막 단서. 3. 3. 3처럼 생겼어. 가자. 크... 역시... 3... 이, 이건지? 오케이, 다 채웠다. 이제 이거 다하고 시체 저기하라고 하지 않았었나? 맞지 랄표야 아니 아니야 컴퓨터 근무 코드가 477 그거 아니었나? 477 오케이 됐다 특수인 시약으로 방부 처리하고 인장 드러내서 악마 이름 알아내라 야간 근무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해 악마의 이름을 알아내라 알아낸 이름과 일치하도록 명판의 인장 조각 아 알아낸 이름과 일치하도록 아 알아낸 이름은 제이홉 이 영화는 제인도 생각하네 그만해 이 씨발남들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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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아 아 어 어 희생의 법을 야 이거 존나 어렵네 게임 게임 개 어려운데 발멧, 아낙, 첼두, 시, 봅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시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만 조합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왕자 코보스 코보스 그치? 코보스가 3이 12시 L이 니가 얘기해줘 라이프야 네 3, 6, 2, L, 웹 손가락이 오른쪽 저 이거 안 빠지는데 잠깐만 테이크 마크라고 밑에 있잖아요 3이 12시 L이 왼쪽 돼있고 우산, 우산 6시 우산 6시 그 3, 그 3이 아닌 것 같은데 어 알아 알아 바꿔치기 해가지고 하는 거야 우산 12시? 우산 6시 6시 그리고 동그라미 저거 3시 3시 G가 3시? 네 G 3시 3, 3점 됐어? 이게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 2, 3이 아닌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있는 3 아니에요 아니 3점 맞잖아 3 맞아요? 어 3점이잖아 우리 이제 가보죠 어 맞는데 맞는데 이제 이 새끼 태우면 되나? CC를 명판에 올리라고? 어떻게 올려 어 우와 여깄다 여깄다 아닌데 아닌데 여깄다 병판이 어딨어? 구워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봐봐! 맞네 됐잖아 악마 맞잖아 됐잖아 뭘 망해 망해 발가락 떠는 시체를 찾아서 명판 올리고 태우라고 발가락 떠는 시체를 찾아서 명판 올리고 태우라고 제가 코보스 맞잖아 고마워 이 날에 대해 공부할 수 있을까요? 네 이리와 어 명판과정 유튜브로 한번 찾아봐봐 크게 다를거 있나 성공 맞다니까 배드엔딩 이딴거 없어 엔딩은 단하나야 어? 명판 안썼잖아 와 맞네 재밌다 엔딩 5개 중에 세 번째 엔딩이네 오케이 다음에 또 하지 뭐 재밌었어